이 영역이 있어요. 참나에서 바로 나오는 우주적인 영역이 있고 여기서 우리 생각감정의 세계에서 이렇게 작용된 마음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순수한 사단이에요. 순수한 양심신호죠. 순수한 양심신호. 이 영역은 생각감정으로 한 번 구른 거예요. 생각감정의 세계에서 한 번 구른 양심신호예요. 그리고 이 영역은 욕심신호예요. 여러분 삶에서 자명한 결정을 하려면 이게 다 맞아 떨어져야 된다. 순수한 사단의 양심신호와 생각감정의 양심신호와 욕심신호가 이 삼합이 딱 맞아야지 여러분이 제일 자명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현재 하시는 양심 분석은요. 생각감정으로 하는 양심의 신호분석이에요. 그게 뭐냐. 이거는 뭐가 문제냐. 제한적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데이터 기반입니다. 순수사단에서 온 양심신호는요. 우주적 데이터 기반입니다. 뭐의 데이터냐. 카르마예요. 카르마. 이 카르마에 기반한 게 오히려 욕심신호예요. 잣짐이죠. 신호라는 거 다 잣짐입니다. 여기도 잣짐 여기도 잣짐. 이 세 가지를 꼭 이해하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양심 분석을 할 때 양심 분석을 할 때 나는 제한적 데이터만 갖고 있어요. 상대방 마음도 잘 모르고요. 내 카르마가 어느 결로 갈지. 내가 반드시 하게 될 일이 뭔지 아직 몰라요. 그런데 이 우주적 데이터는요. 우주적 데이터는 카르마의 결이 이미 결정나 있어요. 이미 카르마의 결이 이미 결정나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뭘 선택할지도 이미 알아요. 이쪽은요. 내가 이걸 선택할지 안 할지 아직 몰라요. 그리고 카르마의 결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아직 몰라요. 그리고 이쪽은요. 욕심은요. 카르마의 결이 이미 선택됐는지 안 됐는지 미래를 꽤 뚫어볼 수는 없지만 카르마의 결에 기반해서 카르마를 강렬하게 선택하고 싶어해요. 강렬하게 카르마를 선택하고 싶어하는 이 욕심이 오히려 카르마를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오히려 양심분석이 카르마를 잘 몰라요. 그래서 지당한 성찰을 합니다. 지당하다 라고 성찰을 해요. 지당하다 찜찜하다 여기도 자쯤 성찰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양심분석 했을 때 오직 아버지 뜻대로만 자명함으로만 가면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할 때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뭐가 부족하냐면 이건 아직 카르마가 일어날지 선택을 할지 말지 어떤 카르마가 일어날지 아직 모르고 내가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제한된 데이터로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자명찜찜 신호는 확실하지만 신호는 확실하지만 미래까지 미래 가보고 나면 뭔가 부족한 게 나와요. 미래 데이터를 모르고 결정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양심 성찰을 하셨더라도 아무리 자명하더라도 내가 답이다. 내가 양심이다. 내 것만 최고다. 못 바꾼다. 하지 마시고 본인 욕심의 애고의 소리도 들어보라는 거야. 애고의 소리도. 욕심분석. 너는 이번 생에 꼭 하고 죽고 싶은 게 뭐야? 안 할 수 없는 그게 뭐야? 그게요. 사실은 우주적으로는 이미 결정돼 있어요. 하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욕심은 강렬하게 하고 싶다라고는 알아요. 그러니까 욕심의 소리랑 양심의 소리를 계속 충돌시켜서 자명한 걸 찾아가면 뭐랑 유사해지겠어요? 이 두 개가 합쳐지면 뭐가 일어날지 이미 알고 있는 양심의 신호와 유사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더 깊이 깨어있을 때 느껴져요. 더 깊이 깨어서 양심 분석을 하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굴러갈지까지 알면서 우주적 데이터를 가지고 이미 일어날 일인지 아닌지 알면서 자명 신호를 들어요. 그런데 내 애고만 가지고 애고만 가지고는 아니죠. 양심의 소리를 듣긴 한 양심에서 오는 잣짐 신호를 애고가 주도해서 분석을 하다 보면 지나친 도덕주의에 빠져요. 또. 그리고 욕심의 소리를 부정하기 쉬워요. 그런데 욕심의 소리를 안 들으면 여러분 카르마의 결을 몰라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욕심이 압니다. 하고 싶은 거 하실 거거든요. 즉 내가 뭘 해야 될지는 욕심이 알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양심이 알아요. 그런데 이 두 소리를 계속 충돌시켜서 뭘 알아내드냐. 이미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카르마의 결을 꽤 뚫어보면서 그 안에서 양심을 구사해서 나와 남을 다 살리는 이 우주적 자명 찜찜의 신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들으셔야 돼요. 원효 같은 분이 지금도 지금 한 3, 400년 지났는데 지금도 원효 파괴했다고 요구하는 분이 있죠. 원효 같은 분이 가만히만 있어도 최고 고승 대접받을 분이 모든 사람들이 양심 분석해가지고 당신 왜 그런 파괴를 합니까 하는 짓을 대놓고 당당히 신라해서 나 애 낳아야겠어. 인재나 하려고 여자를 좀 만나야겠어. 노래를 부르고 다녔어요. 독기자로 오면 독기를 달라. 그러면 그 원효 같은 분을 설명할 길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원효 애고에 빠진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지금도 원효 스님을 욕하는 거예요. 실전보살돌 모르니까. 실전보살돌은요. 그 당시 바리세파들, 그 당시 승려들이 이런 양심 신호 분석은 잘했겠죠. 찜찜한 일 아니야? 파괴니까? 그런데 뭘 하고 있겠어요. 원효는. 알아요. 이미 카르마가 어떻게 흘러갔지. 나를 통해서 신라의 큰 인재, 설총 같은 인재가 나올 걸 알았어요. 알고 하는 보살도랑 모르고 하는 보살도는 너무 다르겠죠. 모든 게 결정돼 있다는 게 아니에요. 결정될 확률이 높은 게 있다는 거예요. 90% 이상 우리가 업을 지은 게 있고요. 업을 10%만 지은 게 있어요. 10%만 지은 거는 어차피 미지수니까 이 분석만으로 해결이 돼요. 그런데 너무 이미 업이 지어져 있는 부분은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건. 물을 지금 한 10도 끓였다면 금방 끓을 수 있는데요. 97, 8도까지 끓여 온도를 높여 놓잖아요. 물 끓는 건 이미 기정사실인 거죠. 그런데 그 직전에도 안 끓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분석을 해놓으면 안 맞는단 말이에요. 내 양심 분석이 너무 지당한데도 현실에서 안 맞아 돌아가요. 결과물도 안 좋아요. 혹시 이런 분들은 다시 분석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양심 분석해서 자명하게 했는데 결론이 이상하다. 내 양심이 문제예요. 양심 분석이 잘못됐나? 아닌 것 같아요. 분석하라는 대로 다 해서 했어요. 그런데 왜 안 맞지? 카르마의 결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카르마는 수용해야 돼요. 수용할 부분은 수용해야 돼요. 모든 걸 수용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일어날 수밖에 없는 카르마는 수용해야 돼요. 수용하면서 그거를 양심적으로 끌고 나가야 돼요. 이게 중생의 삶이에요. 이 사바세기의 중생의 삶을 무시한 실전보살도는 다 나가떨어집니다. 다 나가떨어져요. 이 정도로 청균설 된 적이 없었죠. 이런 실전보살도가 아닌 건 절대 실전보살도가 아니에요. 실전 빼야 돼요. 그냥 보살도지. 아시겠어요? 실전보살도는 인류의 카르마에 기반하지 않는 보살도라는 건 다 나가떨어질 소리예요. 인류 개벽 절대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이상론, 엄청 도덕적 이상론 하나도 안 이루어집니다. 왜 우리 삶은 철저한 카르마의 기반에 있어서 각자의 인생이 숨막히는 어떤 결 속에서 굴러가고 있는데 이상적인 양심만 따르며 삽니다. 이게 될까요?